수학에 빠진 시간 바로 공부하라는 거는 나도 좀 양심이 있으니까 딱 하루 제대로 놀고 우리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준비합시다 선생님 왜 요런 퀘스트를 찍냐면 여름방학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여름방학 가지고는 뭔가 하기 애매해 그러니 이 기말고사 끝난 이후부터 공부 시간을 활용한다면 그래도 뭐 하나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말고사 끝난 고시점부터 하루 놀고 공부합시다 알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여름방학에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요? 일단 여름방학 단점 짧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해야 뭔가 끝낼 수 있다는 것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하는 기준을 기말고사 끝난 다음으로 바로 생각합시다 여름방학이라고 해도 그 여름방학 시작 말고 알겠지? 그러면 2학기 과목을 당연히 위주로 공부해야겠죠? 2학기 과목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등급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그죠? 학생마다마다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라고 항상 나눠서 설명해 주죠 당연합니다 많은 욕심을 내면 당연히 빨리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딱 자기 능력에 맞도록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어떤 등급은 어떻게 공부할지 이미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 거고요 강의를 복습하는 방법 선생님 캐스트를 많이 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강의 복습하는 방법 유형서 RPM이나 SEND 같은 거 있죠? 그런 유형서 문제풀이하는 방법 문제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한 것은 선생님 캐스트에 보면 수학 진도만 빼다가 망합니다라는 캐스트가 있어요 부재 복습은 생명 그죠? 너무 유명해요 진짜 복습이 중요해서 여기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여름방학 스케줄을 잘 세우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아 그럼 내가 수학 공부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판단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등급별 여름방학 학습법 일단 5등급 이하의 학생들 수포자죠? 일반고 기준입니다 우리 고1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 하 공부해야 돼요 수학 하에 해당하는 2학기 공부하면서 유형서 한 권 제대로 공부하기에요 자 RPM 같은 책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책 자체도 괜찮지만 선생님이 강좌가 있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거 공부하면서 RPM 숙제로 풀 때 모르는 부분들 강좌 도움받고 복습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성공해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나 선생님 고등수학 하 공부할 때 선생님 강좌에 추천을 받고 싶은데 어떤 강좌가 좋을까요? 5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딱 개념 원리 한 것만 보세요 오케이? 그런데 잠깐 내가 시간이 지금 조금 있어 선생님 나 지금부터 시간이 있어서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갑시다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느낌 있는 기초라는 강좌가 있어요 이거 짧게 끝나요 이거는 그냥 강의만 듣고 복습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개념 원리 오세요 한 권 개념 원리 한 권 이 한 권 알겠죠? 이 개념 원리 한 권에서 5등급 이하라면 잘 들어 연습 문제 파트 있어요 연습 문제 파트에 스텝 2가 아 실력 업이 있어요 이거 좀 어렵거든 이거 지금 단계에서 하지마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것까지 건드려버리면 여러분 막 쑥 실어져요 일단 이번 시즌에는 이거 하지 말고 여름방학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알겠죠? 그거와 병행해서 RPM RPM 문제 풀 때도 너무 어려운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있거든 이거 지금 하지만 계약하고 해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완전 성공 그리고 뭐 위주로 하자? 복습 위주로 하자 고2 고2는 뭡니까? 수2 수2 유형서 한 건 제대로 공부하자 똑같아요 그러면 역시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기초 보고 개념 원리 오세요 시간이 없으면 개념 원리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기초부터 해야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을 받습니다 기초부터 가면 유형서 한 건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공부하자 어떻게 제대로 공부하자 그거는 선생님이 퀘스트에다가 잘 이야기해놨으니까 이 퀘스트를 꼭 참고하기 알겠죠? 아우 친절해요 이게 어떻게 세세하게 알려주잖아 3,4등급 학생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1 고등수학 하랑 유형서 한 건 해야 되는데 잠깐 수학 상에 보면 수학 상에 보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등식 있죠? 여기 꼭 보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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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여름방학 시작이 아니라 언제?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이후 바로 시작 그러면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엔 끝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공부해요? 다시 공부하는 건 자 개념 플러스 개념 공부 다시 한 번 보고 필수 예제까지만 보세요 잊어버리지 말자 이거야 알겠죠?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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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봐 시간이 조금 괜찮다 그리고 나는 수학을 좀 좋아하면은 선생님의 강좌 중에 강좌 중에 2차 함수 특강이 있어요 2차 함수 특강이 있거든? 이 특강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특강으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이걸로 대체해서 공부해도 좋아요 오케이 고2 같은 경우 어? 여기도 있네 수2 유형 상권 해야 됩니다 똑같이 선생님이 똑같이 고2도 이 2차 함수 쪽에 해당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안 해놨다면 이 2차 함수 특강 원샷 2차 함수 특강 같은 거예요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특히 이거는 직접적으로 수2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고1 같은 경우는 해놓으면 너무 좋은 거거든 계속 나올 거라서 앞으로 수원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아 선생님도 아직 공부를 안 해놨어 라고 하면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2 때 되게 편해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그래프 특강 같은 것들 필수로 언제? 기말고사 이후에 바로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고1고2 합쳐서 3,4등급 학생들은 어떤 강좌를 듣는 게 선생님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강좌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우리 어떤 강좌가 좋냐 3,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내신 기준이에요 내신 기준 이렇게 가세요 느낌 있는 기초 강좌 있어요 그거 가신 다음에 매력 있는 개념 완성이 있어요 요거로 오세요 개념 원리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또 우리 3,4등급 학생들은 다 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다 못 끝내 그래서 오히려 요거를 들었다면 이렇게 아니면 기초 강좌 안 듣고 그냥 한 방에 개념 원리를 듣거나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가서 완성시키면 돼 왜냐면 개념 원리보다 요 매력 있는 개념 완성에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개념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거든 개념 원리는 모든 개념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교과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어 그런 확장된 개념들 그게 들어가 있진 않아 그래서 제대로 공부할 거면 기초로 한번 쭉 느낌 잡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유형성권 이거는 뭐 선택입니다 RPM 같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센이나 요런 거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고1고2 통합으로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자 EU 학생들이 있겠죠 이제 1,2등급 학생들은 뭐 시키지 않아도 잘하니까요 수학화 유형성권 모의고사 기출 아마도 근데 우리 1,2등급 학생들은 요 수학화를 이미 한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근데 안 한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할게 당연히 수학사 아 수학화 유형성권 뭐 센 같은 거 RPM만 풀겠죠? 추천 모의고사 기출 푸세요 알겠죠? 모의고사 기출을 뭐 다 풀면 좋겠지만 4점 쉬운 4점 난이도까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 물론 다 하면 더 이득 개이득 쌀이득 쉬운 4점까지는 꼭 하자 이렇게 선생님 문제집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거는 딱 정해줄게 잠깐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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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당연히 수2 공부하면서 가겠죠? 우리 1,2등급 학생들은 선생님이 문제집 추천에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센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센을 선택했다면 무조건 C단계까지 꼭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 방학생 C단계까지 하면 모의고사 기출도 들어있고 그냥 한 방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것까지 복습이 완벽하게 되면 진짜 실력 잘 올라요 아니면 이런 교재도 있죠? 마플 시너지라는 아주 양 많은 책이 있어요 이거 양치기 할 때 좋아요 이거 또 모의고사 다 들어가 있죠 선생님 저는 그냥 RPM 풀면 안 돼요 근데 RPM만으로는 부족해요 RPM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런 자이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다 풀지 않아도 돼요 별 2개 같이 뒤에 있는 1등급 고난도 그건 지금 안 풀어도 돼 알겠죠? 이거까지만이라도 완벽하게 한다면 진짜 도움 많이 받습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뭐 상황마다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선생님에게 Q&A를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구체적인 문제집 추천해드릴게요 알겠죠? 뭐 많아요 고쟁이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여기서 선생님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 분명히 내가 옛날엔 수학 하나 고2 같은 경우 수학2를 공부했어요 약간 좀 까먹었다 대충 보면 기억은 날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문제 푸는 방법들 문제 푸는 시야를 넓히고 싶어요 라고 하면 너무 중요해 이거 추천 이게 딱 문제만 풀어주는 강좌가 아니야 이게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데 이거 개념이에요 단 실전 개념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줘요 사고력을 키워줘요 그 실전 개념을 바탕으로 그 실전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문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풀이에서 두 가지가 나뉘는데 내신 빈출이 있고요 고난도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내신 기출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싹 그냥 공부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숙제를 하는 거지 숙제는 유형석 아까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거 있죠? 유형석 그 추천해 준 걸로 숙제를 딱 하면 완전 실력 빡빡 그리고 학기 중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으로 더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힐 겁니다 좋았어 짜잔 자 이제 끝으로 선생님 매번 퀘스트 같은 거 끝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는 일을 해내는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계획을 세워준 대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1등급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수학 실력을 팍팍 한번 올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 퀘스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른 퀘스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